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신혜안수 특집기획 보수주의자의 양심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수주의는 어떤 것인가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는요 박종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도 계속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보수주의는 어떤 것인가 계속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수주의자의 양심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인 베리골드워터는 품격 있는 사람이었나 보수주의자의 품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주의자의 품격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 책의 저자 베리골드워터는 어떤 품격을 가졌나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죠. 이 책의 제목이 보수주의자의 양심 아닙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 양심에 입각해서 행동해라. 그게 자기의 어떤 근거가 되니까. 그럼 과연 골드워터는 어떻게 했느냐. 그는 1964년에 미국에서 인권법이라고 인종차별금지를 비롯해서 소수자의 권리를 보좌하는 그런 법을 국가가 추진했는데 대부분은 찬성했는데 골드워터는 반대를 했어요. 아주 거의 예외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인종주의자 아닌가. 인종주의를 철피하자는 법에 반대하나. 그렇게 되도록 극단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골드워터가 보기에는 좀 억울해요. 왜 그러냐면 골드워터는 본래 정치인이 되기 전에 백화점 경영을 물려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백화점 내에서의 흑백차별을, 직원들은 흑백차별을 안 했어요. 그때 흑백차별이 심원시대인데.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인종차별철폐를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상원의원이 되기 전에는 지역에서는 그런 흑백차별금지 그런 시민운동을 참여했어요. 자기 스스로는 아주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인종차별을 철피하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왜 반대했느냐. 그럼 법에 골드워터는 그런 법을 국가가 추진하는 건 잘못이다. 그거는 당연히 주민들이, 주 중심으로 주민들이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런 주민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은 국가가 일일적으로 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래서 그 법의 취지는 찬성하지만 국가가 일시의 법으로 전 국민을 한꺼번에 어떻게 해라. 그러는 것은 자유의 원칙에, 보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설사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자각을 해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 것까지 국가가 나서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건강이 안 좋아서 은퇴를 했죠. 그래서 1990년대에는 그때 미국에서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그런 게 사회의 유시가 됐어요. 그런데 공화당은 잘 알다시피 보수, 지독교 세력과 약간 결부가 되면서 가족의 가치 그런 건 굉장히 중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기본적인 생각은 낙태 반대, 또 동성애 반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연세가 잔뜩 든 은퇴한 정치인이 휠체어에 앉았는데 나는 낙태 찬성하고 동성애 찬성한, 동성애 권리를 인정하는 걸 찬성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골드워터가 변심했나 공화당의 어떤 상징인데. 그런데 그때 골드워터가 일가를 하죠. 낙태 문제는 가임 여성의 자유다. 가임 여성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동성애 당사자들의 자유다. 그걸 국가가 공화당이 나서서 반대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자기의 어떤 확고한 원칙이 있으면 자기 당의 정책에도 과감히 반대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자기의 원칙을 세웠고 그 원칙이 위배가 되면 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거에 따라서 나는 반대할 건 반대고 찬성할 건 찬성한다. 이게 바로 골드워터의 어떤 품격이고 그게 보수주의자들이 그런 어떤 면모는 충분히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수주의자, 보수 정당하면 낙태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는데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말라. 그건 대의, 그렇죠. 자유를 존중해줘라. 저는 좀 이해가 가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요. 인종차별에 대해서 각 주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굳이 국가가 나서서 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그런 현상이란 말이죠. 여성부, 여가부 이런 거 만들어놓고 특정 집단을 보호하는 거. 그 반발을 일으킬 수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사회적인 이슈가 터진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 엄벌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식이 일시의 법으로 바뀌는 거는 그건 불합리하다. 그건 조금 시간이 걸려더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좀 이렇게 인식을 하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알아서 바꾸는 게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지. 일시에 처벌을 하자, 금지를 하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다. 그건 오히려 국가 만능주의로 가는 거다. 국가 만능주의. 그렇죠. 법으로 해서 그냥 조짐은 다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것도 보수의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참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보수주의의 양심,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사회가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때문에 인종차별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여성의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법안으로 굳이 일일이 개입하지 마라. 일시에 국가가 바꾸려고 대드는 게 바로 국가 권력의 어떤 만능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무슨 관원상제들을 어떻게 없어졌다 법을 했는데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듯이 그거는 국가가 물론 충분히 어떤 역할도 해야겠지만 일시의 어떤 법으로 국민의 어떤 문화나 의식이나 행동을 일시에 바꾸려는 것은 그거는 쉬운 얘기로 국가 권력 만능주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인권을 존중합시다. 사람을 차별하고 또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면 처벌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또 세세하게 만들어서 흑인을 때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흥검에 규율하는 건 문제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골드호터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미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그런 일을 실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위선적이지가 않은 거죠. 자기는 뭐 자기 개인 백화점을 경영하면서 거기서 흑백을 차별 대우를 철폐했고 또 지역사회에서는 흑백 차별 철폐 시민운동에 참여서 시민운동을 했고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자기는 충분히 그거는 이를테면 그런 일은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일시의 법으로 고치자고 돼야 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 그런 뜻이죠. 기존에 있는 법과 양심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자꾸 뭘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부작용도 생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베리 골드호터가 너무 원칙주의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누가 너무 원리 원칙을 따지면 갑갑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갑갑하죠. 양심이. 그러니까 이 책이 나와서 보수주의 아이콘으로는 성공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꼬치꼬치 원칙만 따지고 답답하고 극단주의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좀 유연하게 타협을 해야 당선이 된다. 그런 조언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후보 수락연설할 때 아주 또 일가를 해서 또 그런 의견을 배척을 해요. 뭐냐 하면 자유를 지키는데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고 악이 아니고 정의를 추구하는데 중용은 결코 미덕이 아니다. 그러니까 난 내기를 간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당내에서건 이제 반대파로부터 이제 우위 극단주의자 그런 비판을 받았어요. 융통성도 없고. 그런데 그 시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960년 전후는 이 책이 나왔을 때는 골드워터가 보기에 미국의 보수주의가 완전히 위기에 빠져서 고사지경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럴 때 타협을 하고 약간 이렇게 왜 따뜻한 보수주의니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표나 인기에 연연을 해서 이렇게 왜 타협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뭐가 되겠나. 나는 떨어지도 좋지만 나는 그냥 이 극단적이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원칙을 나는 확립하는 게 내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극단 어떤 의미에서 극단적인 보수주의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여태까지도 극단 우위 극단주의자 그렇게 알려져서 대척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고뇌 이 사람의 개인적인 고뇌를 보면은 이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보수가 거의 괴멸한 순간에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 골드워터가 타협으로 흐리멍텅하게 했으면은 본인은 당연히 떨어졌지만 보수주의자의 원칙도 허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떨어졌지만 원칙은 세운 거예요. 그 시점에는 극단주의자라고 그랬지만 선거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헌 얘기가 그래. 일리가 있네. 맞는 게 있네. 이렇게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단순히 그 사람이 헌 말이나 진짜 책을 쓴 것만 보고 우리가 극단주의자다 뭐다 이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시대에 처해서 어떤 고뇌를 했느냐. 그걸 살피고 보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극단주의자 이렇더라도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우리나라 보수주의를 보더라도 침박이나 비박이라는 보수주의 인연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수주의도 지금 위기다 그러면 진짜 누가 보수 정치인이든지 누가 진짜 이게 보수다. 그런 어떤 원리 원칙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하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침박이나 비박이나 이거는 전혀 무의미한 보수의 어떤 가치와 무의미한 논쟁이죠. 이런 건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리골드워터의 삶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자기 희생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자기 희생이 하나의 어떤 원칙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보수주의자의 어떤 품격이라고 할까 정수죠. 뭐냐 하면 자기가 믿는 원칙이 확고하면 그 원칙이 위배가 되면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행동하게 된다. 이런 절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주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 자율, 자기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좌파, 진보주의는 평등, 형평, 사회적인 부조 이런 거를 사회적으로 같이 도와줘야 된다. 이쪽으로 중시하는 거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게 100% 옳고 어떤 게 100% 틀리다는 아니지만 어떤 원칙으로 가느냐, 우리는 어떤 것을 원칙으로 하느냐가 좌우파를 나누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보수주의는 자유, 자율, 자기 책임을 해서 쉬운 얘기로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라. 그렇죠. 그 책임을 철저히 물는 게 보수예요. 그래서 이 책임은 단순히 자기가 헌 행위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책임을 다 지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되 그 대신 자기가 헌 일체 결과에 대해서는 진짜 무한 책임을 지라는 게 보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안 지고 마음대로 하면 진짜 사회가 엉방진창이 되겠죠. 그거는 보수비가 가장 경계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또 우리나라 보수를 얘기하면 보수가 지난번에 자기들이 뽑은 데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진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아직도 보수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방황을 하는 이유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느냐.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이 무너지면 이거는 내가 정치적인 생명이든지 무엇을 걸고 그래도 내가 이 원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싸워야겠다. 이런 게 보수의 기원이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되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100% 자기 목소리를 지는 그런 자세가 보수의 원칙이고 그런 면에서 이 책의 저자인 골드워터는 진짜 보수의 그런 어떤 신념에 투철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되고요. 그 희생은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강자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말로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되죠? 대표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보수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참 보수가 이제 개인의 어떤 다양성이나 그런 걸 존중하다 보니까 또 이제 출발점 조건이나 과정은 가급적 평등하게 하되 그 결과는 합리적으로 불평등한 거를 용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가 노력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결과가 똑같다면 오히려 그게 불평등하다. 그게 이제 보수의 입장이에요. 그 대신 보수가 어떤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서 최대한 그걸 평등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어쨌든 보수는 불가평의 사회적인 어떤 구조나 계층을 일부 용인을 해요.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를. 그리고 이거는 세계 역사가 다 똑같이 잘 살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어떤 권력의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차등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단순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누리는 것만큼 더 누리는 것만큼. 그게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죠. 노블리스 오블리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고귀한 책무죠. 책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더 책임을 져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로마 시대 그런 데 보면 전쟁이 나면 귀족들이 옛날에는 아들들을 많이 낳잖아요. 이제 가문을 번성하려고. 그러면 그 아들 중에 하나만 남기고 전부 참전합니다. 이게 이제 중세 유럽에도 이제 그런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제 전통이 이제 이어져 가지고 큰 전쟁이 나면 귀족의 숫자가 줄어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신분사회지만 귀족으로서의 그런 고귀한 책임을 다 한 거죠. 우리가 신분사회를 찬양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엄격한 신분사회에서도 쉬운 얘기로 귀족이 안 나가고 너네만 나가라 그러지 않고 앞청서 나가서 더 많이 적어서 귀족의 숫자가 줄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는 6.25 때만 보더라도 미국의 베프리트 장군이요. 자기 외아들이 전사했죠. 외아들이 전사했죠.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외아들을 전쟁터에서 죽인다는 게 자기는 사령관인데 그랬죠. 그리고 우리 적이긴 하지만 모택통도 큰 아들이 전사하잖아요. 그런데 대표님 참 우리 지도층 중에 자식이 그렇게 전사했던 얘기를 못 들었어요. 전사했다는 얘기는 못 듣고 군대 안 갔다는 얘기는 많이 듣죠. 어쨌든 전사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전사했냐 이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역사적으로 왜 이럴까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요. 그분이 진짜 대단하다 그게. 이순신 장군 성웅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웅을 넘어서. 그런데 뭐 지금 그분 동상을 옮기냐 마냐 참 이런 문제까지 있어서 안타까운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설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살아있을 때 셋째 아들. 이름이 면이에요. 이 면. 셋째 아들이 아산에서 의병 활동하다가 전사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그래도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진짜 영웅이 그런 어떤 사례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구나. 자기는 바다에서 돌아가시고.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을 먼저 전쟁터에서 잃는. 그런 우리 또 뭐랄까요. 선조. 위대한 선조가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말이죠. 보수주의자는 양심과 도덕.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보통 우리 사회가 보수주의자 하면 양심보다는 경제, 돈. 그다음에 진보하면 양심, 도덕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하는 것을 쭉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 배우니까요. 역시 보수주의자가 원래 도덕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만 봐도 그동안에 보수주의자도 보수주의도 반성을 보수세력도 반성을 많이 해야죠. 마치 이제 보수세력은 조금 썩었지만. 숙건 능력. 경제를 일으켰으니까. 근절시켰으니까 우리가 나라를 맞춰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국민들도 그걸 인정했죠. 조금은 뭐 좀 거무튀튀해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라를 맡겨야지.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참 오랫동안 집권을 이제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최근에 이르면서 왠지 보수주의자가 나라를 맡아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뭐 그렇게 양심적이고 깨끗하지도 않고 또 나라를 맡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럼 부패했는데 무능하면 어떻게 했어요. 안 죽어주죠. 그게 지금 오늘날의 이제 보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수는 마치 우리는 좀 부패했어도 숙건 능력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참 보수주의가 이제 반성을 해야 되고. 반면에 좌파가 오히려 양심세력 행사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대표님들이 조금 지적했지만 보수의 가치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좌파가 얼마나 또 비양심적이에요. 미투는 전부 좌파에서 나오고. 그러니까요. 참 또 박영선 의원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의정활동을 정의의 사도를 했잖아요. 약자를 보호하고 재벌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뭐 이게 뭡니까. 자기 아들은 일찌감치 미국 분에서 교육시키고 이중국적이었더니 그런 문제 나오고. 또 아침 신문 봤더니 남편은 또 밀렸던 무슨 세금을. 세금 또 냈대요. 그저께 냈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좌파 진부들이 별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수야말로 능력적 길러야 되지만 이런 어떤 책임의식. 자기 희생. 또 남보다 조금 더 누리면 누린 만큼의 어쨌든 고귀한 책무 그런 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도 보수의 큰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 희생이 있고 힘들어도 원칙을 지키는 게 보수다. 도덕적이고 양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보수의 가치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바로 이 책이 그거를 다 대변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보수주의자 양심. 지금 서정가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거 필독서에요 필독서. 정말 꼭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한 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두세 권 사서 지인분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도 읽고 또 지인에게 나눠주고. 이거 저도 이제 한 바빠서 한 중반 이후로 읽었는데요.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똑바로 배우고 또 양심을 지키는 그런 보수가 돼야 된다. 아니 그냥 보수를 떠나서요. 그냥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안에 담겨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책 서정 가면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주문 가능합니다. 필독서니까 많은 주문을 꼭 해야 됩니다. 백만부 가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백만부 갈 수 있게. 하여튼 요즘 책이 어려워요. 백만부보다는 많이 팔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소개하시고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보시고 얼마 전에 이현주 의원이 오셨는데 10부나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실천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이죠. 보수주의자.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를 자칭 나는 보수주의자다 그러신 분들한테 그렇다면 선생님이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뭡니까? 원리가 뭡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보수주의자라고는 했지만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솔직히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나는 이 원칙에 충실하고 이 원칙이 위배되는 것은 나는 그 원칙을 회복하도록 나는 진짜 무슨 수로 쓰더라도 행동하겠다. 그런 각오가 보수주의자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보수주의자가 마치 침박이냐 비비박이냐 이걸로 무슨 극단주의자냐 중도주의자냐 이런 식의 나누는 이거는 보수주의자의 긴 미래를 봐서는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진짜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이 원칙에 따라서 누가 좀 극우냐 중도냐 이런 싸움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게 바로 보수주의자가 발전하는 그런 기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수가 그동안에는 좀 부패는 좀 했지만 그래도 나라를 맡길 만하게 유능하다 이런 걸로 오랫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쩌다가 보수가 요즘에는 냉정에 의해서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국정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유능함을 길러야 되고 또 나아가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보수의 품격, 본래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나 자세, 품격을 회복을 해서 앞으로 보수가 진짜 청렴하고 유능한 집단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런 이중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보수의 현실이고 또 해나가야 될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사회문제에 대해서 꼭 나오셔서 꼭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자의 양심 여러분들 꼭 인터넷 또는 서점에서 구매하셔서 주변에 지인분들도 좀 나눠주시고 또 아니면 본인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해안수 애독자분들은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10년이 지나도 그 이상이 지나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용도 변할 내용이 없어요. 보수주의자의 양심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버튼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견 좀 많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